반도체 2차 전제 등 핵심 기술을 노린 산업스파이가 기승입니다.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하다 적발이 돼도 솜방망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. 경쟁에는 기업 존망에 걸린 일이라며 관련 법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문다혜 기자입니다. 산업계와 법조계가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한국산업보안 한림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 비즈니스를 아예 적게 만들 정도의 치명적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. 한림원은 삼성을 비롯한 11개 대기업과 6대 로펌의 산업보안 최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단체. 이들이 목소리를 덮인 건 현행 간첩죄는 대상을 북한으로만 한정해 외국이 국가 기미를 수집하고 유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. 한 달에 1.6건씩 유출된 셈인데 대부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,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5조 원에 달합니다. 유출 방식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. 사모펀드를 통해 기술보유회사나 모회사 지분을 확보해 기술을 빼돌리거나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빙자해 연구소를 설립한 후 이를 기술 수집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수법도 흔히 쓰입니다.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 국가 경쟁력은 세계 2위, 국제특허출원은 4위 등 대한민국은 산업스파의 핵심 타깃으로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.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. 국가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징벌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심화로 미국이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는 날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가운데 92.3%가 중국 기업들과 연루됐습니다. 한림원은 기술 유출은 국가 기간 산업을 무너뜨려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반칙 한 번만 해도 원스타이크 아웃인데 저희 국가는 반칙해도 엘로카드 한 장 받으면 되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패한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도 타 경쟁국하고 마찬가지로 형법을 상향 조정해서 개정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간첩들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.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.